이번 시간에는 콘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에 명령을 내리고 또 브라우저의 상태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콘솔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 콘솔 탭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여기 콘솔 탭 외에 다른 탭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이 다시 분할이 됐는데 이 분할이 된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콘솔을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지금도 콘솔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. 자 우선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이 예제는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입니다. 아주 간단한 형태의 웹페이지고요. 웹페이지의 소스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소스 코드는 제가 차차로 설명을 드리고요. 우선 콘솔부터 사용을 해보죠. 자 콘솔은 이 콘솔 여기 껌뻑껌뻑 하는 커서가 보이시죠.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바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경고창을 보여주는 alert을 입력해 볼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생활코딩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자바스크립트 명령이죠. alert은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경고창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실제로 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라이브로 콘솔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훨씬 더 간편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는 게 이 콘솔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 세 개가 있는데요. 생활코딩, html, 자바스크립트 이 엘리먼트들에 대한 코드는 이 오른쪽 왼쪽 화면에 있습니다.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줄이 바로 이 부분이죠. 아 우리 좋은 게 있잖아요. 요소 검사로 보면 되겠네요. 요소 검사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부분은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div 엘리먼트가 감싸고 있는데 id가 root고 클래스 이름이 코스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여기 밑에 있는 show console 버튼을 눌러서 콘솔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띄우고요. 여기서 제가 달러하고 그리고 루트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되나요? 자 여기 id값이 루트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보여주죠. 그리고 제가 여기다 롤업을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화면에서 광주시켜주죠. 예 여기 있는 요 달러하고서 괄호는 이 콘솔이 제공하는 이 기능입니다. 콘솔의 API예요. 그래서 달러하고 괄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 있잖아요. 루트라는 문자가 id값이 루트인 엘리먼트를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. 그 엘리먼트를 찾아서 이렇게 그 다음 줄에다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은 그 엘리먼트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요 달러라고 하는 요 명령어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겠죠? 그 API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파이어버그라고 하는 이 파이어폭스의 플러그인 중에 이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도구가 원래는 원조예요. 이 도구가 나타나면서 이 웹 개발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습니다.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그 도구를 참고해서 만든 것이 구글 개발자 도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글 개발자 도구도 콘솔, 이 파이어버그에 있는 콘솔과 똑같은 기능이 있고 그 콘솔은 똑같은 AP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구글 API,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서도 이런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중에서 첫 번째 달러하고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잖아요. 요걸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본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거는 뭔가요? 달러가 두 번 나오고 뒤에 셀렉터가 나온다고 써있죠? 밑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셀렉터 부분에는 CSS 셀렉터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클래스명이 코스잖아요. 세 개 다.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달러를 두 개 쓰고 코스라고 점 코스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쳐보면 이 세 개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배열로 묶여서 리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CSS라고 하는 언어의 규칙이죠? 점하고 어떤 텍스트가 오면 클래스명이 그 텍스트인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? 그래서 이런 이 CSS 셀렉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이 엘리먼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콘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 이거예요. 콘솔 점 로그 그리고 1이라고 치면 밑에 1이라고 뜨죠? 그리고 2라고 치면 2가 뜹니다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윈도우 객체를 보고 싶다면 윈도우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윈도우 객체가 이렇게 리턴이 된 거고 앞에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저것은 객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클릭해보면 이 윈도우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. 그쵸?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속성 중에 뭐를 할까요? 뭐 탑이라고 하는 속성에 접근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to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리턴이 되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들을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콘솔로그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어떻게 되나요? 여기 있는 콘솔 환경에 0부터 99까지 숫자가 쭉 나열 됐잖아요.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클릭한 버튼이 바로 이 엘리먼트인데요. 이 엘리먼트에는 온클릭 즉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루프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대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포문으로 되어 있고 i가 0부터 i가 100이 되기 전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반복 동작을 실행하는데 거기에 콘솔.log라고 하는 이 콘솔 API가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i값은 0부터 99까지 증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콘솔 로그가 있으면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콘솔 로그를 적당히 삽입하는 걸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로깅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예측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콘솔 로그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 거죠. 물론 디버깅이 끝나면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콘솔 로그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로그 API가 아니라 이 개발자 도구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자 도구가 아니라 개발자 도구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크롬이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에서 저 명령을 실행했을 때는 에러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콘솔 로그라는 것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이 로직의 상태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리고 콘솔이 하는 역할은 하나 더 있습니다. 어떤 명령을 입력하는 역할도 하지만 시스템의 상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.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이 포문인 경우에는 포라는 저 키워드는 약속되어 있는 건데요. 저거 제가 이렇게 오타를 일부러 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리로드를 하면 이 콘솔 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. 자 언 캐치 신텍스 에러 그리고 뭐 어니스펙티드 토큰 VAR 바 뭐 베리어버스 뭐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현재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솔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쉽게 어 열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능입니다. 그 밑에 보시면 이 시스템이 브라우저가 여러분에게 리턴해주는 표시해주는 이 여러가지 정보들 보셨던 에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에러를 선택하면 에러만 보이고요. 원익을 선택하면 원익만 보이고 로그를 선택하면 로그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오를 하면 전부 다 보이는 거고요.